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대남인가 여러분들 용산 대통령실에 선임행정관도 소리소리 이명수 기자한테 전화해 가지고 잘 기억해서 한방 터뜨리라는 게 뭡니까? 거짓말 만들어 가지고 한 번 뭡니까? 저쪽에 한동훈을 그냥 묵사발로 만들어라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1966년생이니까 나이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다들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 지금 의료정책도 마찬가지면 전부가 다 거짓말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 좀 하지 말자는 거예요. 거짓말. 서울의 소리 함께 이명수 기자 함께 전화해 가지고 김대남이란 선임행정관님 여러분들 아주 급수가 높은 겁니다. 그 여러분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됩니까? 거짓말 하나 여러분들 사건 기획해 가지고 그냥 터뜨려 가지고 저쪽 목사발로 만들어라 그거지 않습니까? 오늘 제 이야기는 이제 교과서까지 이런 거짓말을 실어 가지고 천리마 운동을 미화하는 내용을 학생들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들 사회교과서에 실어 가지고 그래가 역사교과서에 실어 가지고 그럼 뭘 하겠다는 이야기인 겁니까? 정말 이런 질이 낮은 겁니다. 사람들 질이 왜 이렇게 낮은지 모르겠어요. 천리마 운동을 미화하니까 이 말이 되냐 이야기죠. 이번에 처음 검증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는 보수적 시각으로 현대사를 서술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뭐 여러 종 가운데 하나 정도 그런 거죠. 일본군 외안부 문제. 얼마얼마하게 여러분들 가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해도의 여러분들 당광에도 개중에 끌려간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한 인물의 집안사를 추적해서 다뤘기 때문에 마침 그 집안의 선대 아버지가 북해도 탕강을 갔다 온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마침 그 북해도 탕강을 갔다 오신 그 아버지의 부인 그 주인공의 어머니조차도 북해도를 따라 갔다 왔단 말이죠. 강제 노역이 아니었던 거죠. 그 경우는. 그리고 그 당시 전라도에서 많이 갔습니다. 북해도를. 이독 가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직하게 봐야 될 거 않습니까? 정직하게.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자식들을 낳아서 키우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권력을 탈취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야기죠. 하기에 선거를 거짓말을 하면 선거를 조작하니까 두 손 두 발 다 든 거죠. 여기 보시면 9종이네요. 9종 중에서 보수적 색채를 갖고 있는 교과서가 한 종 정도 나온 모아입니다. 지난 8월 검증심사를 통과한 한국사 교과서 9종 가운데 한 출판사의 교과서만 유일하게 1956년 북한이 시작한 천리마 운동의 장점만 쓰고 한계점을 서술하지 않았다. 천리마 운동이나 구소련의 여러분들 스탈린이 짓던 신경제계획이나 그다음에 중국의 문화대혁명이나 다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실현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집단주의 체제의 가장 비극적인 사례가 온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천리마 운동은 천리마를 탄 것처럼 빠른 속도로 전후복구와 경제성장을 이룩하자는 운동이었다. 하지만 생산뿐만 아니라 문화사상 도덕 등 모든 생활 영역으로 확대됐다. 이게 여러분들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들 가르치는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 이렇게 쓰니까 참 거짓말 안 해야 되는 거죠. 진짜 거짓말하지 않기 운동이라 좀 벌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부가 거짓말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게 한두 군데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거가 이제 교과서에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북한 관리는 장점만 쓰고 한국 이런 비판만 쓰는 전형적인 좌편향 수술 방식이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청소년들에게 주입해 가지고 뭘 이루려고 하는 거냐. 이게 여러분 역사 교과서가 이렇지 사회 교과서 이런 것도 다 문제가 많을 겁니다. 거짓말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오늘 명칼림이 하나 실렸네요. 송평인 논설비언이 진보도 보수도 아닌 정신성리에 입각한 가짜 역사. 이종찬 씨하고 이종찬 씨 아들에 대한 여러분들 글을 쓴 겁니다. 당신들은 일본한테 국권을 강탈당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한국은 대한민국은 그때도 살아 있었고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일제 지하에 있었던 적은 없다. 그런 가짜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허무 맹랑한 건지를 이 송평인 칼럼이 일제시대 조선인의 국적이 일본임을 명시한 여건은 다수 남아있지만 일제시대 조선인의 국적이 일본이 아니거나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여건은 하나도 없다. 당연히 없다. 나라를 잃었으니까. 이게 이런 80줄에 처한 이종찬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논리이지 않습니까? 늙어도 소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문제를 들으면서 소위 한국의 식자층 중에서 나이가 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덮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인간이란 것은 관뚜껑을 덮을 때까지 자신의 이익에 충실할 수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권력자를 봐야 나라가 여러분 온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나이 80대 강복회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나라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나라를 팔아먹었던지 아니면 나라를 강탈당했던지. 여기 보시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일제 때 나라 이런 서름을 말하면 내국노 취급을 받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대로 가면 훨씬 더 기막힌 사회가 열릴 겁니다. 송평인 논설변은 지금 대한민국 이름 기막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미우나 고나 부족하지만 윤 대통령이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이나마 유지가 되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진짜 그 동네 사람들이 수십 년 지나면 권력 잡게 되면 제 일은 방송 못할 겁니다. 완전히 방송을 바꿔가지고 뭡니까? IT방송을 하든지 경제방송을 해야 되겠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송평인 논설변이 기막힌 상황인데 지금은 맛보기도 이런 보지 않은 거다. 한일합병이 무효이던 일본은 조선을 강점했고 그 사실이 선조대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한일병합이 무효라고 해서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거짓말들을 하는 겁니다. 본인의 정치적 이능이나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왜 가지고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겁니다. 거짓말쟁이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일제시대 나라를 잃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일제시대 조선인의 국적이 일본이 아니라거나 대한민국이라는 주장은 치기가 치기를 낳은 끝에 생겨난 거짓말이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제발 나이를 먹거나 나이가 젊거나 늙거나 간에 좀 거짓말하지 말자는 거짓말. 왜 사기를 치냐 이야기죠. 이종찬 씨와 함께 제가 이야기한 것은 당신이 지금 살면 얼마나 살겠냐 이야기죠. 풍망산 이름들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냐 이야기. 나라를 당연히 빼앗겠죠.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최근에 일본을 갔다 온 한 지인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본은 뭐 여러분들 성장률이 많이 낮아져도 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잘 살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칠지도 않고 공격적지도 않고 거짓말 하면 안 되는데 거짓말이 여러분들 탕류처럼 흐르지 않습니까. 지금 정책들도 다 거짓말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 때문에. 거짓을 했는데 이런 거짓을 듣기 위해서 또 새 거짓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거짓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걸 듣기 위해서 거짓을 만들어야 되고 나중에는 뭐 그냥 거짓이 전체가 얽혀가지고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헷갈리는 상황까지 가버린 거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